제가 처음 들려드릴 곡은 OST 그 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태원 플러스의 독다운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전혀 진대롭다 라고 그게 영광하게 쌓아놓더라고 실적을 듯이 써놓은 말 같다는 말 누구 위한 상관 뜨겁게 치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데려와 내 손만 다칠 테니까 내 나를 봐 떠나서 우워 쓰러지고 떠나져도 다 싫어 난 오랜 뿐이야 난 말이야 그또키바우고 당길수록 버틸수록 더 세지고 안해지길 내 손만 다칠 내 손만 다칠 내 손만 다칠 유섭고 아픔이 곤나있지 시두고 추는 그런 세상이 지나야 두려가지만 들려도 괜찮아 그 이상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야야 덕성으로 숨어지고 넘어져도 다 희망한 우린 분야 난 말야야야 덕진 바울 것 같을수록 세지고 헬메지니 벌떡이 누가 뭐해도 나이 오직 하나뿐인 나이 내 전부를 내몰고서 걸어가야야 계속 무서워도 부딪치고 넌 어제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야 이게 되었어 나도 한번 이게 뭐 뭐 하잖아 우스위스 내게 취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